LG전자가 세계 최초로 롤러블 OLED TV를 선보여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8일부터 11일까지 LG전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19를 통해 롤러블 TV LG 시그니처 OLED TV R을 공개했습니다. LG의 시그니처 OLED TV R은 3가지 뷰 타입에 맞춰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65인치 전체 화면에 보여주는 풀 뷰와 화면 일부만 노출되는 라인 뷰, 화면이 완전히 내려간 제로 뷰 등입니다. 전면 스피커에 탑재된 모션 센서는 TV 가까이에서 사용자를 감지하면 화면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웰컴 사운드와 라이팅 효과를 줘 사용자에게 환영의 표현을 하고 동작 대기 상태임을 알려줍니다. 이 밖에 인공지능 프로세서 알파나인 2세대를 탑재해 최적의 화질과 음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독자 인공지능 플랫폼을 기반으로 진화된 자연어 음성 인식 기능도 제공합니다. 또한 롤러블 TV는 TV를 시청할 때는 화면을 펼쳐주고 시청하지 않을 때는 본체 속으로 화면을 말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롤러블 TV를 공개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LG가 새로운 TV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을 냈습니다.